만약에 니가 간다면 니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것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른 니 마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 인가봐 고마워 안녕하십니까